게임이 아자로로 로그인댐 상태 이벤트 로그 아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니까 이게 다 다르네 이거 뭐 볼게 없다 됐어 여기 창고 아까 켜니까 이제 되나보네요 창고 어 다행히 불 켜진다 왜 이래 음.. CC RV7 블랙박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음.. 음..뭔가 체험부터 뇌파 활동까지 기록하는 어 이거 이게 CC 그건가 뭐야 나한테 되는게 아니.. 이거 어딘가 꽂아야되나? 이거는 뭐.. 어디다 꽂아야되는거야 이거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몰라 일단 버리고 필요 없는거 같은데? 여러분의 전체적인 상태를 기록하는 위안.. 기록하기 위한 정교한 장비입니다 어디다 뭐 하라는 말이 안나오니까 아까 아프나한테 주는거라고 설마? 이거? 아닐거같은데? 얘한테? 아.. 창고.. 설마.. 아.. 아이템 사라졌어요 저 밑에 있는데 죽을 수가 없어 아 꺼냈다 에이 뭐 죽어나 그런거 아니네 가방에 하얀거? 그거 안집어지던데요 그래 이거 안집어지는거야 됐어 어쨌든 저걸 켜야되요 시체에다가 해보라고? 어? 안되잖아요 다같이 맞을래요? 이거 그냥 잔물건인거 같애 내가봐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엄청 중요한 아이템으로 여기.. 여기고 있네 지금 예? 예? 뭐 그럼 이것도 무조건 엔딩까지 들고 가야되는 아이템일거야 이거 뭐 무기 같애 이거? 무기 같애요? 이 사람 이거 우리 이걸 작동을 시켜야되요 이거 이게 스토리 진행이 맞아 어쩔 수 없어 어 어 안되나? 어허허 미안해 잠깐만 아까 시체에 있던 곳 좌측방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잠깐만 전력관리장 여기 우리 아까 막혀있던 덴데 우리가 이거 유량제어실 아 유량제어실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럼? 기다려봐 근데 여기 저기랑 여기 왼쪽밖에 없어 봐봐 어 들어갈 수 있다 아 여기 꺼 키면 되겠네 아 쟤 안죽여도 되겠다 유량제어실 문 열렸네요 여기가 유량제어실이네 한 곳만 켜도 된다고 했지 시스템 부하 시스템에 부하를 가했습니다 만약 레버를 당기신다면 그 이후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로 레버를 당겨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아 이거가 문제 같은데? 이거를 당기는게 문제인거 같은데? 이걸 당기지 말라고 하는거 아닐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로봇은 살려주자 되게 맞는거 같애 됐어 저장 됐네요 됐네 진행 헥! 어우 쉿 온다 온다 헥! 온다 어우 쉿 이게 맞아 여러분들이 뭔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스토리 진행됐네 뭘 그 CCTV인가 그거 사람 시체에다 끼워라 뭐해라 에휴 오 그래 내가 봐도 가운데 계단 올라가는거 같애 레버를 다시 당긴다음에 여기까지 안오는거 같은데? 뭐나? 아 저기로 한바퀴만 계속 도네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그 개 중요하다고 여겼던 아이템 이거 있죠 CCTV 이거를 소리를 유인해 그냥 소리를 듣고 여기 쪽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소리를 듣고 여기 쪽 올거 아니에요 그죠? 아 다른 데로 갔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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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이걸 켜줘야 되나봐 자 걸지마라 제발 와 다른 데나왔다 됐어 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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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어 나 지금 게임 잘 게임 개 잘한다 나 진짜로 자 이제 우리는 뒤돌지마라 제발 들어간다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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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진행 됐죠 북미 대서양 아프리카 유럽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음 엄청 대단하네요 뉴욕 연결 끊김 최근 접속 210 103년 1월 10일 메시지 존시 담당소는 폐쇄되었고 모두들 철수하고 있네 이곳의 모든 이들을 대표 이곳에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말하지 자네 옵실론의 다른 이들과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네 하느님이 보호와서 자네들에게도 이 종말이 해서 부디 행운이 따르기를 비교했네 뭔가 종말이 왔나봐요 그죠? 근데 뉴욕이 마지막 뭐 유언장 같은 말을 남겼네 리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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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다에 많이 나왔던 단어죠 210 3년 1월 12일 메시지 방어 조치 갱신됨 운석 충돌을 막으려는 전세계의 최후의 노력이 무의로 돌아감 파토스 2는 충돌 후 회피 불가능한 충격파에 대비해 최후의 노력을 다할 것 충돌 예상 시각 오전 5시 13분 뭔가 엄청 무섭겠다 런던 메시지 네 친애하는 버그디스 존스도티르 양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본 담당소는 곧 폐쇄될 예정이며 따라서 옵실론과 파토스 2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 그 상관이신 제인 아담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설사 저희가 쓰러지더라도 여러분의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실 것을 곱게 믿습니다 다들 그건가봐 운석이 충돌하나? 카디즈 어... 존씨 당신 애들이 우리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경관만은 이곳이 낫답니다 위하여 건바이 수동 연... 이거... 어 럼멀? 연결 수동입력 필요라는데? 이 비밀번호를 내가 어찌하지? 아 여기 있네 옵실론 먼저 해볼까요? 옵실론 어 이거 맞추는거네 잡혔다 신호 아! 나 뭔가 실수로 뭔가 눌러버렸어 에이씨 됐어 여기 통신국에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대화했던 그 여자 기지가 어디죠? 여자 기지? 여기 아니잖아 람다였나요? 자기는 항상 거기 있겠다고 전화하라고 했었던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됐다 도움의 시일링을 찾았다 아, 좋은데 사이몬이었어? 자이몬, 자이몬, 자이몬 안녕, 사이몬 저는 카테린 아직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 네 너의 답변에 대한 답변이었어 분명한 답변에 대한 답변이었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이곳은 무엇이냐? 어디서 어디서 왔어? 그리고 로봇들은 왜 그런 사람들이야? 아, 너는 압살론에 왔어 아, 너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일어났어? 어디서 일어났어? 그 그룹몬, 토론도 정말 중요해? 아니, 너는 어디서 일어났어? 어디서 일어났어? 아니, 그것은 어디서 일어났어? 아니, 그것은 어디서 일어났어 그건 불가능해 너는 토론토로로 왔어? 네, 저는 그리고 정말 불가능해 어떤 사람을 봤어? 스태프, 필드 테크니신들 그냥 로봇들 그 그룹들 이건 또 좀 이상해 너는 내가 말해 어, 그거 뭐야? 로우! 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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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곳이 빠져나가서 일어났어 내가 뭘 할게? 사이먼, 램바를 가라고 어디서 일어났어? 셔틀 열차이 다 전통이 있는 곳에 찾으러 가고 있어 너가 기다려야 해 오 쉣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헐 큰일났다 이거 헐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대로 람다까지 흘러가는건가? 그럼 이득인데 흠 아 절대 그럴리가 없겠네 어 숨쉬는게 가능하다고? 물속에서? 뭐야 엄청나 추억력이 있나봐 어 뭐야 잠수복 입었네? 주인공 잠수복 언제 입었냐 이거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좋은 사실이네요 여기로 나갈 수 있겠구만 눈앞에 과연 어떤 장관이 펼쳐질까요? 헐 이게 바깥에구나 옵실론의 바깥 현재 상태구나 일단 직진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뭔가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람다로 가는 셔틀 열차를 찾는게 우리가 목적이죠 열리나요? 딱봐도 안열릴거같이 생겼어 근데 너무 녹슬었다 네 수영안되요 달리는건되지만 흠 불켜진다 설마 여기서 뭘 하는게 없군 일단 왠만하면 오른쪽길 먼저 돌고 그다음에 왼쪽길 가도 상관없으니까 어 시장 됐네요 점프는 되요 어 여기 뭔가 있다 하하 하하 그 양반 황천길로 갔대 칼 아까 죽어있었잖아요 이거 나오고 나서의 그 이야기인가 봐 보조 셔틀로 가는 중이네 여기가 그럼 셔틀 있는 곳이겠네 아 이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주네요 읽긴 해야되네 여기가 보조 셔틀이 있는 곳인가봐요 그럼 길 잘 찾고 있는게 맞겠죠 점프하니까 좀 오래가긴 해 물에 떠있는 것처럼 오 물고기다 하마리 먹고 갈래요 물고기에서 빛이 나네 이거 뭐야 오 쉿 걸리면 안될거같아 오 쪼 레이더에 걸리면 안될거같다 오 운다 근데 나한테 어어 길 막힌 데가 아니길 팔아야되는데 저 오는데 숨어 저 빨간색 아 빨간색이라고 꼭 저건 아니지 안걸린거 같은데 손.. 아 손전등 있네요 아 이제야 처음 알았네 이 옷을 입으니까 손전등 되네 아까는 안됐어요 어 갔네 봐봐 됐지 그리고 여기는 길이 아니.. 아니었네요 그 로봇이 아까 나왔던 그 길로 들어가야되나봐 여기서 오른쪽길 불꺼 어 여기 숨어가는 곳이 있다 걸렸나? 걸린거 아니겠지? 어 간다 간다 근데 플래시 라이트가 그렇게 세진 않네 어 여기있다 어우 욱실럼 비 셔틀 있는 셔틀 모양이다 버스모양 드디어 갈수 있겠군 이거 뭐야 머리에 끼는거 아냐 어 우리팀이 되어줄것같은 기분인데 이거? 어 얘가 셔틀콕은 아닌거 같고 너가 셔틀콕이니? 가자 여기에 뭔가 장치가 있겠군요 여기 올라가야될거 같기도 하고 여기 올라가야될거 같기도 하고 여기 올라가야될거 같기도 하고 왼쪽으로 일단 먼저 가볼게요 아 아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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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갈수있나? 작동되진 않네 얘 때문에 걸릴거같은 기분인데 안걸리겠죠? 여기는 길이 없어 그러면은 왼쪽길이 맞는거네 아까 거기 그 애들 뚫고 지나가는거네 어쩐지 애들이 거기만 많이 있더라 보통 길은 다 가기 힘들게 만들어놨겠지 보통 길은 다 가기 힘들게 만들어놨겠지 여기 이거 맞아요 저기있죠 애들 야 불꺼 불꺼 뭐해 안꺼? 어 걸릴거같은데 야야 위험해 잡을 수 있어? 어? 뭐야 저기로 간다 너 내 위치 알려주는거 아니지 지금 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위험해 어 돌아간다 지의로 가자 것도 헉! 어? 왔다! 역시 여기가 길이었네요 여기 물에서 소리는 못 듣지 않을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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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설마 열어주니? 오오오오오오오 역시 너 뭔가 하는구나, 그래도 디지털 민키 잘했어 고마워 잘가 야 인사받기도 전에 먼저 가니? 고마워 잘가 하니까 먼저 저기 멀리 떨어져있네 이미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있었네 일단 문 닫자 혹시 모르니까 어 뭔가 이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옴니툴 동계합시다 아 이게 옴니툴 보니까 왜 물이 빨려가나? 아 다행이다 오 시스템이 작동하긴 한다 신기하네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어어 뭔가 엄청 현실감 있게 만들었네 게임을 여기까지 왔나보네요 성공했나봐 그 여자도 전력조정기가 고장난거 같애 I think the power regulator is broke etit I have to fix it I don't want to get stranded 아 전력 발전기를 고쳐야되는구나 나도 오케이 그러면 나는 고쳐야 되나봐요 근데 그 여자가 이미 고치지 않았을까? 이 셔틀쿡을 운반해야... 이제 우리가 타고 가야 되는데 전력이 고장나가지고 작동을 안하나봐요 아 이거만 하면 되는거야? 이게 될 예가 없지 저기 안에 아 셔틀콩 말고 셔틀 셔틀 여기 안에 특이 있어요 특, 특이하네 틈 어 뭔가 불, 불안한데 하필 통로가 이런 곳이라니 가자 오 끈적끈적 거리는거 봐 유지보수실 어 깜짝아 뭔가 게임이 엄청 현실감이 있어요 이런데 본적은 없지만 어 뭐야 허파야? 어? 아자로잖아 이 여자 그 우리가 아까 녹음된거 기억 그 여자 그 여자야 에이미 아자로 어 왜 이렇게 변한거야? 뭐.. 뭐.. 전력공으로 손잡아. 세타로 가는중이었습니다 마스터 씨나 홀란드 씨를 보시면 아 이런 불쌍하나 이거 빼야 내가 뭘 할수있어 미안해요 어 뭔가 엄청 가슴 아프다 눈 흰자 밖에 안보여 어 죄송해요 어 이런 전력공급 안정됨 전부 다 됐네요 잘 이제 난 저 셔틀을 타고 갈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도대체 이것들 뭐야 끈적이들 다 사람과 연결되어도 있고 로봇이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아프금 내같은거 아닙니다 게임이에요 이거 게임이 날 그대로 보내줄것 같지 않은 기분인데 이거 발작소리 에이씨 이제 우리는 셔틀을 타고 람다로 갈 수 있겠네요 람다 가자 람다로 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으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뭐야 이거 파토스2 누수기밀 기밀실 수리키트 이거 내가 뭐 이거 내가 뭐 알지 모르는거고 어 간지난다 스탠디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동기화중이에요 에이 에이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고 가기야 그럼 진행을 못하는데 저기서 뭐 추머라도 해줘요 향필일까 이사람아 저기 장례식이라도 해줘요 쯧 앉으자 좀 오래 걸리네 이 동기화가 어 근데 정말 최첨단이다 어휴 어휴 아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왠지 이거 불안한데 스토리 진행되다가 이거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아냐 지금 긴급 탈출 할 이유가 없지 안전한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긴급합니까 지금 뭔가 작동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밖에 설정하는 데가 있다고요 이게 목절지 목적지 설정이야 설마 아닌데 이거 뭐 우리가 목적지 설정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이거 왠조건 고장 났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래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긴급 탈출 진짜 맞을래요? 하 에헤헤 긴급 탈출 그만 좀 하래요 아직 쓰는 거 아니라고 뒤 의자 쪽 중간에 아 이거 누르는 거 아니네 이사람들아 버튼 세개 안 울리는 건데 버튼 옆에 레버요? 아아 이거 아 그래 이거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긴급 탈출만 자꾸 말하네 이거네 이거 예? 되네 되네 긴급 탈출 그만 말해요 좀 아직 긴급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예? 이제 되는 거네 목적지는 람다로 가주세요 현재 위치는 옵실론이죠 출발 람다 오 오 뭐야 오 TV도 나와? 좋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리의 소식을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소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활용하여 더 길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안정적인 기준을 통해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장은 많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어는 다양한 장at을 기준을 통해 공간이 있습니다. 모두 합독 연구소와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는 전체사의 최종 소식을 통해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principal 작업을 위해 페이토스2는 여러 가지 research project에 있는 marine sciences, 하이트로 컬쳐, 투블런스, 그리고 깊은 시군의 건축. 지금 우리가 랩더에 오브살런을 위해 랩더에 오브살런을 위해 랩더는 페이토스2의 시핑독과 전환을 통해 거기에, 셔뜰 트레인을 찾는 곳에 다른 곳에서의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쩐다 오, 이런 이런 엄청나네요 오, 왜이래? 기부탈출! 어, 어 죽었나? 아, 죽었을리가 없어 아, 이런 역시 순조롭지 않을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벌써 오, 뚜껑이 그냥 날라가버리네 봅시다 오, 바닥에 물 봐 어 오, 이런 아, 맞아 나 그거 놔두고 왔다 제일 중요한거 놔두고 왔네 리모콘 내 리모콘 이거 버리고 갈 뻔했네 이거 어이씨 깝이라니야 이 사람아 어, 전화 온다 여기 람다인데 여보세요? 어 어 헉 헉 하필 봉쇄된 곳에 왔다고 내가 헉 하필 봉쇄된 곳에 왔다고 내가 Mayor 아리 갈 리가 없지 그러는데 그러니깐 특정자 아예 쭉 가면 람다기지가 나온대요 람다 기지는 좀 안전하나보지 네, 그런데 터널이 잃어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섹션의 유지보수용 해치를 찾아야 한대요. 유지보수용 해치를 찾아야 한대요. 유지보수용 해치를 찾아야 한대요. 불안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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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뵙게봐봐. 뵙게봐봐. 캐서린 있는 곳에도. 맞죠? 캐서린? 괜찮나요? 어, 불안한데? 캐서린 있는 곳에도 뭔가... 설마 가면 또 이제 캐서린 죽어있는거 아냐? 또 허파 달린 그거 있는거 아니에요? 이건가? 누가 봐도 여기다. 어, 눈부셔. 아, 옴니톨 되는거 있네요. 추리 허가네. 뭐야. 아, 여기 나가는거구나. 어? 아, 바다로 나가는거야 지금? 아아... 난 이거 여는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제 문을 열... 문 열릴 시간이 된거 같은데? 네. 어, 뭐야. 어, 하늘에서 개... 사다리가 내려와요. 네, 리모컨 챙겼어요. 네. 제가 설마 그런거 놔두고 올 사람입니까? 여기가 유지보수 해치인가? 주인공 혼잣말하네. 그러게 여기가 얼마나 넓은 곳일까? 물고기들 참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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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으로가면 람드가 나오겠죠. 350 미터 남았다 람베... 람드. 람베네. 람드. 2100년이라고 하니까 2100년이면은 엄청난거지 지금 실제로도 우리가 2015년 아닙니까 2100년이면 어 람다 여기 표지판 있네요 여기로 가면 람다가 나올 것 같애 2100년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나올 것 같애요 아 또 저기 있다 오 쉿 위험해 어 걸릴뻔했다 아니 그때쯤이면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요 하늘을 나는 차가 조심 저기 잠깐 멈췄죠 제가 다시 다시 돌라볼 때쯤에 돌아서 올 때 나는 유유유히 빠진편으로 지금이죠 어 멈췄어 왜 왜 쭉 가야지 쭉 왜 왜 왜 왜 왜 왜 저래 뭔지 cher 어떻게 저기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 지나가야 갈 수가 있어요 어 좀 멈췄다 지금 가야 되나봐 오 쉿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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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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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쉿 걸렸어 오 다행이다 잘 도망왔네요 저기가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아니면 이게 들어가는 입구였라나? 저게 어? 건물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아 창문이 보이거든요 오 이거 장미야?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도 길이 있네요 왼쪽 어 람드기지 왔다 람드기지 드디어 가자 캐서린 누나를 보러 갈 수 있겠네요 람드기지도 형 상태가 좋아보이지 않는데 아 나도 람다 같은 데 오면은 헐 진짜 깨끗하다 여긴 아무 일도 없었나봐 라는 말 할 줄 알았는데 헐 여기도 이끼야 곰팡이가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어 캐서린 쳐다보지 말래요 온다 온다 쳐다보면 안 돼 오 오 쳐다볼 뻔했다 나도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 눈 마주치지 말라는 의미 같은데요 아니 내가 연 곳을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해 문 닫아버려 됐어 들어가 헉 문 닫아 헉 어떻게 된 거예요 캐서린 어 캐서린도 인간이 아니었어 뭐 캐서린도 여자가 아니었다니 어 뭐야 뭐 캐서린도 여자가 아니었다니 근데 아까 그 허파 허파 뺐던 그 사람은 인간의 그거였잖아 인간이었잖아 아 하핰핰핰핰핰핰핰핰 hmm 타임머신 만들겠다 자 어 피질 칩 드디어 나오네요 그래 피질 칩 줘 어딨는데 피질 칩이 이거요? 어 컴퓨터에 끼우라는데 컴퓨터 이거 말하는건가? 단말기가 어딨는데 아 여기 있네요 피질 칩 이제 있나보죠 루이스 밀어는 내가 아니라 이거 주인구 이거 가진 원래 주인 이름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꿨네 쟤한테 피질 칩이 나왔겠죠 자 이 칩을 단말기에 밀어 넣으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다른데 인식이랬네 피질 칩이 그건가 봐 좀 정신 같은거 본체로 옮겼네 뇌 같은거네 뇌 칩이 뇌 뇌 같은거네 뇌 칩이 아 뇌 뇌밀 그건가 아 퀘스트 주네? 옆방 가서 한번 봐볼래? 아크가 안전한지 확인해 보래요 아 뭔가 불안한데 저기 아까 괴물 있었잖아 근데 날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다고 2015년에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네 아 진짜 게임 만들어지는 시점이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여기는 2100년이 지났죠 이미 옆방에 있는 컴퓨터를 확인하래요 날 이대로 보내도 괜찮은 거야? 옆방에 괴물 있을텐데 없겠지? 옆방이면 내가 저기 가둬놓은 데잖아 여기 안에 있을텐데 다른 데로 갔을라나? 없다 문 닫고 옆방에는 컴퓨터를 확인해 보라고 했죠 저기 아마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둘러봅시다 장르는 공포게임이에요 네 무섭진 않아요가 아니라 공포게임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괴물 오늘 무서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는 아 HP 치료하는 거니까 나 지금 상태 괜찮지? 나중에 HP 많이 떨어지면 저거 해야겠다 여기 아마 컴퓨터가 있겠네요 완벽해 완벽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줄 수 있는 거지? 뭐지? 오 쉣 큰일났다 이거 아 책상 위에 컴퓨터 있었다고? 어디 컴퓨터가 어디 있는데요 저 컴퓨터 말하는 거 아닐텐데 이 컴퓨터 말하는 거 이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 곳은 루인에 모든 카메라가 스타딕 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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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서린 말 좀 하지 말고 있어봐 아마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길이.. 컴퓨터가 없는데요? 맞죠? 옆방에 있는 컴퓨터라며 옆방에 있는 컴퓨터라며 아 나 뭐 진행된 줄 알았네 캐서린? 컴퓨터 없어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근처에 있다 귀물 뭐야 아 밖에 있는 애들도 어 이거 짚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캐서린 있는 방에 컴퓨터 있어다고 어 설마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지?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뭐 당당하게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말해봐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네 왜? 갑자기 왜 조용해졌죠? 우기다가 옆방이라 했어 봐봐 이 사람들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이럴 줄 알았어 뭐 이거 말하는 거야? 아 이런 거 아닐 거라니까 아 여기이 아 오케이 아 여기이 아 여기가 옆방이구나 난 또 저기 저기 옆방인 줄 알았지 아 저것도 옆방 마찬가지예요 앞방이 어딨어 옆방이지 다 마찬가지지 무슨 하 아니 앞방이 어디고 옆방이 어딨어 옆방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기도 옆방이지 예? 인터뷰 인터뷰 아크가 궁금해 아크가 궁금해 처음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기다리지 않나 아니 아니 만약에 그냥 작은 것들도 왜 왜 그렇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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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안 패드는 아 이거 안 봐도 되는 거야? 아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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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뭔가 예쁘다 천공섬 같애 엄청 뭔가 예쁘다 천공섬 같애 활용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아크에 진입 하신 겁니다 이 설문조사는 개발자들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에 여러분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통이다 기운이 넘친다 새로운 나로 태어난 기분이다 이질적이다 다른 몸에 들어온 방문객처럼 느껴진다 거짓처럼 느껴진다 내가 실제 사람이 아닌 것처럼 4번 정신 상태 몸과 마음이 단절된 느낌이다 성격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상실감이 느껴진다 내 자신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음... 4번 감각은 어떻습니까? 기대한대로 정상이다 주변 환경을 더 잘 느끼며 더욱 민감해졌다 어... 감각이 둔해져서 갇힌 느낌이다 하나 이상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3번 감각은 뭐 이상 없으니까 1번 해야되나? 감각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새로운 상태에 새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쾌적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당황스럽다 모든 것이 인공적인 느낌이다 우울하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다 2번 더이상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아니게 된 것에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아 느끼십니까? 어... 그렇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그렇다 원래의 모습을 잃은게 해석하다 2번 현재 존재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지각하시고 계십니까? 아... 완전히 다른 것이며 이전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다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으... 으... 아니다 내가... 이미 내가 아는 것과 현실 세계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프로젝트에서 분리되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응답지가 저정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크 개발팀 아크 개발팀 아크 개발팀 아크 개발팀 아크 개발팀 아우... 정말 잘생겼다 내가 생각해냈는데 아직 안 가능할까?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알고 계셔야 할까? 물론 그 일이 일어날까? 약간의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크 개발팀 아크 개발팀 아크 개발팀 아크 개발팀 아크 개발팀 여기가... 여기 있나? 아프리카라고 했죠? 여기 없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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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님 5개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여긴 다 올라가지도 않아 한국은 아크가 어디있는걸까? 라인님 5개 감사합니다 어? 아씨 이 근처인가봐 라인님 3개 감사합니다 이게 올라가는게 근데 근처에 아예 없으면 올라가다가 끊기네 이 밀짓 이 주변에 있어 두개 한개 감사합니다 여긴거? 내가 이것만 몰라 아 이것만 나도 탐색할 구역 어 람다를 먼저 볼까요 람다에 없어 오른쪽에 있는거 같아요 나이스 역시 내 가문은 틀리지 않았어 도대체 아크가 어디에 있는거야 위에 오 나 천재인가봐 역시 왠지 여기 있을거 같더라고 타오라는 기지 안에 있대요 아크가 지구에 있대 아크가 아크가 여기 아크가 있네요 여기 람다기지구 여기가 지구이긴 하네 우주가 아니라 아크가 아크 아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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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크가 오 주인공 사이먼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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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친구가 됐네 근데 너 사람이야 얘기하는 기분이야 그쪽으로 걸어가 볼게 아 왠지 불안한데 갈 때 이렇게 날 그냥 보내줄거 같지 않아 이 옆방길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 임마 아 내가 널 놔두고 가게 했어 치료하는 거 꽤 많이 있네 나 치료 한번 할까 아프진 않은데 아아 자 이제 옴니툴을 빼가지고 캐서린이랑 같이 어 저희는 거기로 가면 되네요 세타 됐으 자 이제 올인 됐어 아 아 아